봄 봄 봄 민주 토크 콘서트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민주주의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울산 보훈지청에서 민주를 주제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보훈 문화재입니다. 울산 보훈지청에서 지역사회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세 가지 주제로 연중 다양한 문화재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민주, 호국, 그리고 독립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오늘 민주 토크 콘서트입니다. 봄봄봄 약자가 바라봄 만나봄 함께해 봄인데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19일이었습니다. 1960년 당시 4.19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저희가 역사 교과서로는 배웠지만 정말 이 지역에 와서 4.19 혁명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일 것 같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혁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고 고찰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행사 제목 봄봄봄 바라봄 만나봄 함께해 봄인데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 여러분을 만나보고요. 또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우리와 함께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 행사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또 쉬어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주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 주실 주인공이십니다. 역사학자 임용한 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임 박사님은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소장이시고요. KJ인문경영연구원의 대표로 계십니다. 또 현재까지 병자호란 그냥지는 전쟁은 없다. 또 세상의 모든 전략은 삼국지에서 탄생했다 등 많은 역사도서를 출간해 왔습니다. 현재 또 임용한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역사 이야기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직접 만나뵈서 토크 콘서트의 시작 정말 이제 알려야겠는데요. 자 이제 역사학자 임용한 박사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일단 4.19 혁명 나누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백께서 반갑습니다. 제가 현대사 강연 한다니까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 신기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오늘 강연 자체가 역사의 디테일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와 현재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사든 고대사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발전도 빠르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그러한 격동의 시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살고 다음 다음 날 결혼하셨거든요. 시대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과 역사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많은 기대 있고요. 또 여러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짚어주셨듯이 오늘 강연의 주제가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특별히 이곳 울산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울산에는 4.19 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사연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주인공인 울산 출신의 정임석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4.19 혁명 일단 먼저 그 혁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죠. 네 뭐 4.19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19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현대사회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또 하나가 경제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4.19 혁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죠. 다만 그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성장인데 많은 분들이 4.19의 어떤 민주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4.19 혁명이 지내는 경제성장에 공헌했다는 부분은 자꾸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 두 가지 축 모두에서 4.19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릴 것 싶습니다. 네 4.19 혁명 정치적인 의미는 많이 들어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로 제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처음 일단 4.19 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나 전개 과정을 좀 톱화주세요. 4.19 혁명이 일어난 때가 1960년입니다. 벌써 이제 6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19 혁명의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왔고 그 역사적인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 3월 15일에 벌어진 정 부통령 선거죠. 이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88.7% 이기붕 부통령이 79%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이 득표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이 선거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서 이미 너무나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노골적이다. 아까 저도 숫자를 듣고 놀라긴 했지만 의심을 했죠. 투표함을 바꿔친다든가 아니면 무효표를 만든다든가 동봉투를 살짝 살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부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범죄라는 건 몰래 해야 정상인데 4.19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당시 집권층이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건지 위기감의 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인지 너무 노골적인 선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은 이 이후에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 저희 선생님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런 수법 쓴다 저런 수법 쓴다 학생 때도 참 많이 들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투표함을 그냥 통으로 바꿔쳤죠. 집어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놨다가 바꿔쳐가지고 나중에는 사는 주민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와서 또 나중에는 태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후대 얘기지만 제일 유명했던 게 피아노표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무효표 만드는 방법인데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쪽 땅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손에 인주를 잔뜩 묻혀놨다 이렇게 넘기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효표 만드는 그래서 피아노표 그냥 이렇게 검색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유치한 수법이고 그냥 사전에 비율을 맞춰서 투표함을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넘쳐난다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사전에 너무 노골적으로 했어요. 당시에 한국 사회는 지금 같지 않고 농촌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주변도 그 당시에는 거의 농촌이었을 겁니다. 근데 농촌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다 어쨌든 동족천락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천락이라고 한 마을만 사는 게 아 한 집안만 사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일가 15세대 15세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시골선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공무원 되신 분이라든가 관청일을 하신다거나 경찰이 되셨다 그러면 미리 가서 친인척들한테 뽑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이 정당은 잘못됐으니까 이 정당은 찍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 마을에서 표가 몇 퍼센트 안 나오면 제가 승진 못합니다. 여기 안 나오면 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연세 있으면 알겠지만 시골에 몇 가구 됩니까? 그 마을에서 표 나오면 누가 누구 찍었다는 정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 이 마을에서 우리 집안이 다 저쪽 찍었는데 저 이름은 징구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급한다 못한다는 지금처럼 당시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출세하고 잘 산다가 아니라 생계가 어렵다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사니까 이런 걸 부탁을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3월 15일 날 선거하기 전부터 시위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학생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 모양이니까 선거 당일날 이제 나간다. 그래서 선거 당일날부터 시위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미 전조가 충분히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은 답답하고 화가 났을 텐데요.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제일 먼저 터졌던 곳이라고 하면 사건이 터졌던 게 마산이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학생들 중심으로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날 벌써 발포를 합니다. 발포를 해서 희생자가 생기고 살고 하면 유명하지만 그때 학생이었던 김지열 군이 최루탄에 눈을 맞았어요. 총탄에 맞은 것보다 최루탄에 또 맞았기 때문에 이게 참혹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다에 버린 시신이 4월 12일 날 떠오르게 되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것 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폭제가 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했다. 그 과정 속에는 이런 처참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정부는 이 사태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흔히 쓰는 법이 항상 공산당의 배후에 있다는 거였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10년도 안 됐죠.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대이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또 남쪽에서 넘어가신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념 대립 같은 건 일상의 문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제 6년, 8년 전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긴 있었죠. 사실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지.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정한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납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회 현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또는 자유당 정권이 제가 좀 말을 짧게 했습니다만 부정선거 이전에 정치 깡패에 동원하고 이런 사건들은 이미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개입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이제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민심이 보통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은 유서 깊은 철학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그냥 권력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반대로 나가죠. 사실은 4월 18일 날에 서울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고로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 깡패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 정치 깡패라는 것은 조폭들이 반공청정당 같은 걸 만들면서 상당히 그런 조직을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조폭들이 아니라 특정 단체처로 확산이 됐죠. 이들을 동원해서 고로대생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유명한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그 다음날 서울 전역에서 시위가 폭발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들으니까 저도 그때로 돌아가면서 좀 긴장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발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4.19가 흔히 학생 시위라고 그러지만 학생들만 참여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위나 운동일은 아무래도 조직이 필요하니까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학생들이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은 워낙 정치 1번지구 전국에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으니까 대학생들, 사실은 고등학생들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고 시위가 시작됐는데 당시 학생 시위대가 제일 먼저 몰려갔던 것은 경무대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이 지금은 여의도로 갔지만 그때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 앞에 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보니까 저 앞자리는 이미 딴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왔던 학생들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냐하면 세력이 아마 모이니까 이제 더 우리가 세졌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로 가자 해서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으로 가게 되니까 1시 40분쯤에 청와대를 지키던 경찰관, 경무대,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들이 발포를 하게 되죠. 정말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발포한다. 지금도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부정선거를 정말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발포로 확인하고 정말 끔찍하네요. 네. 이렇게 돼서 발포가 되니까 시위대도 경찰서를 습격하게 되고 또 일부는 무장을 해서 경찰한테 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총격 사건이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시위대가 무장을 했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이런 시민의식이라든가 공무원 의사의 자세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모여서 발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데나 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사실 병원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쓰러진 학생들을 안고 트럭에 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응급실이 꽉 찼더라. 딴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 직원이 적십자 깃발을 주더니 이걸 꽂고 가라. 그래서 그걸 꽂고 갔는데도 발사가 돼가지고 그분도 이제 부상을 입고. 당시에 4.19 희생자가 서울에서만 100명에서 130여 명을 사망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85명 사망에 부상자 6천여 명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통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날짜 자체가 이틀까지예요. 그런데 총격을 당해서 며칠 후에 사망하신 분도 많고 그러시겠죠. 한 10년 고통받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통계가 안 잡힌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단기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85명 정도, 부상자 6천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당시 장면도 참 처참했을 것 같은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분들의 어떤 반발과 희생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또 자유당 정권도 붕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게 내놓은 건 아니었어요. 마크에서는 군을 동원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송효찬 장군이 이거는 끝까지 거부를 했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압력이 들어왔어요. 군배도 압력이 들어오고 경무대도 압력이 들어오고 군은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계엄령이 나오고 군이 오긴 오지만 시민을 진압하지는 말고 질서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군이 개입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중립을 지키게 되죠. 노력을 하고 4.19 사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탱크 위에 시민들이 같이 깃발 들고 올라가서 있는 장면인데 아무튼 군이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우리 시위대하고 동조하게 되면서 정부로서는 자의당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입니다. 독재라고 하면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또 독재자 본인한테도 장기적으로는 불행인 것 같아요. 최근에 수단 내전의 이슈도 있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독재, 내전, 민주항쟁, 탄압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정말 많고 나라도 여전히 많은데 독재자들이 끝이 다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국민을 괴롭히면서까지 본인의 무엇을 지키려고 할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권력욕 아닌가 권력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또 노골적인 부정선거라든가 또 국민을 향한 발포라든가 어떤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박사님께서 역사학적으로 보시면 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뭐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 야 저 정말 왜 저러냐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권력을 안 가져봐서 그래. 이 권력이라는 게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작은 권력이라도 바람은 정말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로 권력욕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도 없어요. 욕망이란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겠다는 성취욕 자체는 나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달성하는 방법이죠. 권력욕에 취했다는 것은 권력의 욕망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권력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처한 시대적 형평과 미래의 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나는 권력을 누리고 지금 이것만 잘하겠다고 하면 이미 권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쫓아내자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 모든 게 결여되어 있었어요. 네, 결여됐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토크콘서트가 기본적으로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4.19 혁명 자체를 배우고, 그 다음 울산에서 이 혁명의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현대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방향성에 대한 고찰로 가려고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4.19 혁명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경은 어땠고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사명에 대한 무지, 책임감, 혹은 책임감 겨려, 권력력이 뭐가 어떻게 겨려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과 방향성이 겨려되니까 권력력이라는 게 부당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60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요. 전쟁의 상처, 이념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전쟁의 피해에서 복구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던져줘야 하는 시대였는데 당시는 그런 것이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를 못했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진짜 부족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어요. 그 당시 미국 원조가 줄어들면서 특히 젊은이들 취업난이라든지 굉장히 심했던 시대인데 취업난이 있는 것과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건 다른 것이죠. 당시 한국 사회는 진짜 어려웠어요. 1960년대 한국의 GDP가 39.59억불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죠? 비교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9.59억불인데 일본이 443.1억불이었어요. 이때도 일본이 아직 완전히 부응하기 전입니다. 영국이 732.3억불, 멕시코가 130, 나이디아가 41.96억불이었습니다. 미국 5,433억불. 와, 196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하다는 건 저도 배웠었지만 이렇게 수치로 알려주셔서 좀 놀랐어요. 300이 아니고 39.59억불이 우리나라의 수준이었고 미국이 5,433억불이니까 계산이 곧바로 되진 않지만 대강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20조 8,900억불. 역시 세게 세요. 한국이 1조 630억. 지금 세계 15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5,145억불. 그런데 제가 이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60년 만에 200배, 300배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주역은 역시 배운 학생들 한국의 교육렬이었어요. 그런 학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회에서 당시에 이런 잠재력을 국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잠재력을 올바로 키워나갈 비전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나라가 교육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좀 이끌고 성장시켰던 원동력 중에 교육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미 1950년대 중반 선거에서 자유당 인기는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기적으로 56년 선거, 60년 선거에서 상대 대통령 후보가 사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젓 당선되는 거였어요. 진짜 문제는 부통령이었는데 자유당 정권이 비전을 주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반발이 커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과제가 생겨요. 당선은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기정사실이지만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야 된다. 또 하나 이 양반이 나이가 그때 80대 중반이었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니 후계자 구도를 키워야 되는데 부통령은 정작 56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집니다. 이기붕 씨가. 이렇게 되니까 부통령을 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선될 사람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못할 사람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되니까 노골적인 부정선가가 자행된 것이죠. 앞서 짚어주셨던 그 권력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 여러분과 시민이 피를 흘리게 돼서 만들어졌던 혁명 4.19 혁명입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이 감사를 하고 또 고마워하려고 해도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좀 뜻깊게 혁명을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4.19 혁명의 의미 역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세요. 저는 국가와 정권의 역할이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데 전혀 국민이 능력이 없다면 정말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한말에 한국에 왔던 서양인들 한국에 온 사람들은 대체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온 사람들인데 중국하고 일본어를 봐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한국 조선 운동자들을 만나면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기록에 보면 다 놀라운 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빠른 그 요인들도 좀 이따 짚어주시는군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기가 어디 가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같은 거 가르치려고 하면 와 이러고 막 10년이 지나도 못한다. 그냥 똑같이 한국에 와서 낯들고 있는 농부에게 자동차 가르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열성적인 청년이 와서 뚝딱뚝딱하고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학습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국민이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 왜 이러지? 오히려 높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국민들은 무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가보면 안 그런데 한국 사회가 우리가 고도 성장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고도 성장의 비결은 이미 한말부터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식민지 시대가 되니까 제대로 이끌어지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1960년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눌려있던 잠재력을 국가가 키워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4.19라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역사로 보면 불행하고 안타깝고 우리는 6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긴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 내내 우린 언제 민주화되나 그러다 잠 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 인생으로 보면 너무 아깝죠.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그래도 우리가 훌륭하게 민주화되고 경제가 민주적으로 굴러간다고 하는 나라는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을 빨리 겪었고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들도 지금 가보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트러블이 많은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이 민주화, 경제가 되느냐 제가 볼 때 민주화는 세 가지 여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교육과 시민의식을 포함해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소양이 없으면 얼마든지 왜곡됩니다. 이건 뭐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 독재에 대한 한 거. 우리 몇 년 동안 어디 봄, 어디 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주제가 봄인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어디 봄, 어디 봄. 그나저들이 봄이 왔느냐 지금 더 심한 고통 속에 빠졌어요. 나쁘게 됐다기보다는 굉장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나라는 60년대 한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성장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군대 국가들이 성장할 때에 갑자기 산업화되고 하다 보면 결국 인맥으로 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적, 과거에 안 좋던 지역적 어떤 관습적인 구조에서 갑자기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제가 친척이라고 해서 서로 가게 하면서 돕고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 잘 도와요. 아름답게. 그런데 갑자기 제가 거대 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막 떼주고 떼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정이 아니라 부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다른 사람은 핍박하는 권력이 되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돼서 민주화가 없이는 절대로 경제성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카르텔이 되면 과거에 아까 낯들고 자동차 수리를 하려던 청년이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악순환을 밟게 되는 구조네요. 그래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건 절대로 떨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4.19 혁명이 단축시켜줬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무서운 교육열과 결국 4.19 혁명으로 인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위가 학생들만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생들이 촉발하고 시민들이 나왔지만 한국의 대학이라는 게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면서 민주화 교육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학생운동에 가입하고 시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살면서 민주주의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분들이 실제로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회적 민주화를 하는 소양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담겨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우리들이 좀 거래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도 민주화를 부진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 보면 어느 한 요소에서 결려된 게 많은 것 같고요. 이 삼박자가 다 갖춰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이라는 것이 민주화를 앞당겼구나. 그리고 울산이라는 곳에서 민주화라는 거 4.19 혁명이라는 게 참 뜻깊은 무엇이 있었구나. 평소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람의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참 재밌게 풀어주시는데 저도 참 궁금해요. 울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것 중에 또 중심 인물로 정임석 열사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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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